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등록에 대해 안내할 저는 창작이, 저는 나눔이랍니다. 이제부터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등록 신청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등록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해주세요. 아직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회원 가입을 먼저 진행해 주세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등록 신청을 위해 메인 화면 중앙에 컴퓨터 프로그램 양도 등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하단에 등록 관련 기본 사항을 반드시 숙지한 뒤, 온라인 등록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서 작성 단계입니다. 기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저작물에 대하여 양도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아니오를 선택하고, 이미 등록된 저작물에 대하여 양도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예를 선택합니다. 예를 선택했다면 등록부 검색을 통해 해당 저작물을 찾아 등록 신청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등록 권리자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등록 권리자인 양수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등록 권리자를 선택하고, 등록 권리자인 양수인을 대리하여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등록 권리자 대리인을 선택합니다. 등록 권리자 및 등록 의무자의 인적 사항 등 필수 기재 항목을 모두 입력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작재산권 변동 사항에 대한 내용을 작성할 차례인데요. 양도 사유가 발생한 날, 계약의 종류, 지분 유형을 사실과 일치하도록 기재합니다. 이제 계약서 등 저작재산권 양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업로드하고, 양도인의 단독 신청 승낙서 제출 방법을 선택합니다. 업로드 및 제출 방법 선택 완료 후, 하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작성 서류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기재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결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양도 등록 온라인 신청에 한 건당 수수료는 8만 4천 원입니다. 수수료 결제 예정 내역에 기재된 수수료가 맞다면,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동일 신청인이 동시에 같은 종류의 등록을 11건 이상 신청하는 경우, 10건 초과 건에 대해서는 다량 등록 할인이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이어서 작성하신 신청서에 본인 확인을 위한 전자서명 인증 단계입니다. 인증 방법은 구공인인증서인 공동인증서로 인증하시는 인증서 인증 방법과, 생체인증 앱을 설치하여 인증하시는 앱 인증 요청 방법이 있습니다. 생체인증 앱을 통해 인증하시는 경우에는, 인증수단 안내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공동인증서로 인증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공동인증서를 통해 인증을 진행하실 때에는, 먼저 공동인증서의 위치를 확인하시고,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완료 시 교부대는 등록증의 수령 방법 입력 페이지입니다. 원하시는 수령 방법을 선택하고, 관련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완료 후에는 수령 방법 변경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령 방법을 선택한 다음, 하단의 결제 버튼을 클릭하여 수수료 결제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휴대폰 결제 중 하나의 결제 수단을 선택하여 수수료 결제를 완료합니다.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저작권 양도 등록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진행 현황은 상단 메뉴에 나의 저작권 신청 진행 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접수 완료된 신청 서류와 복제물을 검토한 뒤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모든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한 후 등록 심사가 개시되며,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업무일 기준 4일의 심사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서류와 요건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이 완료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반려되거나 서류 보완 단계를 밟게 됩니다. 신청 서류 또는 복제물 제출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담당 접수관이 등록 신청서에 연락처 또는 이메일로 보완 요청을 하게 되고, 서류 보완이 모두 완료되어야 등록 심사 절차가 다시 개시되니, 신속한 등록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3주의 보완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이 반려되실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등록이 완료되어 드디어 등록증이 발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등록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였습니다.